맞아. 그때 이미 훔쳤던 거야. 그렇다면 김보는 그때 뭐 했던 거지? 들어와. 대표님, 이거 새 드라마 기회가 아닌데 혹시 관심 있으실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김보는 내가 김보는 어디까지 믿는다고 생각해? 네? 나에 대한 충성심이 어디까지냐고.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박 작가게 어제 우리 회사에 몇 시에 왔어? 박진경 작가님이요? 아니,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. 몰라? 네.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?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어. 퇴근 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건데 말이야. 과연 누구 짓일까? 김보는 일까? 박 작가일까? 아니면 둘이 같이 짜고 한 짓일까? 만약 김보는 일이라면 내가 어제 했던 말 기억해야 될 거야. 나 쉽게 보지 말라는 거. 난 문정인이야. 그만 나가 봐. 네, 대표님. 나의 문정인이야. 나의 문정인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